예전의 시작 3, 4, & 아니 4 & 1, 2, 2, 3, 4, 5 하나, 둘, 1, 2, 3, 4, 5 돌리고 넘기고 넘어가고 따당! 라, 라, 광, 광, 광! 쿵! 뚜두두 쿵! 뚜두두 두 두 두 하나, 하나, 둘, 2, 2, 빵!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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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바로야, 바로! 따따따라라 따따따따 뿡! 사실은 처음에 안무 시험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안무 안 강해서 그래서 아 이거 별로 안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야죠? 약간 이런 동작들 약간 뻗으면서 약간 그 고양이 스트레칭 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인 상태에서 약간 이런 동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행히도 옛날에 어릴 때부터 무수하기 때문에 이런 손 좋아서 그래서 문제가 없지만 스트레칭 더 많이 해야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해야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반대 바꿔요 다행히도 민보라는 곡인데 사실 제가 작년에 2021년? 만드는 노래인데 천나이라서 잔동자들 아주 많아서 깨끗하고 더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욕심 좀 많아지고 더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기대 많이 하고 과연 뮤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 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그렇죠 맞습니다 뭐지 그러면 앉는 거 너무 나지나 어 그렇게 해줘야 돼요 될 테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될 테니까 아예 이렇게 내렸다가 다시 이런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이 원 그렇죠 맞습니다 uttering 리허 퇴 퇴 퇴 퇴 퇴 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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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씨 그냥 제자리에서 뛰었다가 꺼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해볼께요 1, 2, 3, 4, 5, 6, 7, 8 괜찮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살짝 불안해지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볼께요 1, 2, 3, 4, 5, 6, 7, 8 앤 호 2, 3, 2, 4, 5, 6, 7, 8 6, 8, 9, 9, 10 I've been looking for the love I wanna hear your voice Yeah 시 이 맘의 끝까지 바비 없게, 바비 없게 이게 편하세요? 뭐 이렇게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한 번 해볼게요 아, I just want to go 빵, 디라라 따다다 아, 좋아요 이거 시선 그냥 보이는 거 같죠? 어디? 여기 약간 보이는 거야, 자꾸 눈 너무 어 뒤집어져 있어서 안 보여 앵글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벌릴 수 있을 거야, 뇌씨 혹시? 그렇죠 그렇죠, 한 상태에서 그대로 약간 예쁜 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발톱 손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아 달콤 여기 모드 다 괜찮은데 디테일하게 표정 정리하는 거랑 미세한 약간 펀드 동작 같은 거 맞추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약간 몽롱하게 살리고 앤 원, 투, 쓰리, 구우 또 여기서 바꿔주고 여기서 풀어주고 가벼운 게 이렇게 바꿔주. 아 약간 여기가 표정 비슷하면 되네요. 마지막 라이언스입니다. 사실 준비 시간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안무 익숙해지고 그리고 저랑 스타일 맞게 동작 바꾸고 이제 멈춰있어서 이제 멈춰있어서 It's burning my limbo It's burning my limbo It's burning my limbo It's burning my limbo 내일 뮤비에서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하고 있어요. 네 파이팅. 그럼 이제 멈춰야 될까요? 네 파이팅. 그럼 이제 멈춰야 될까요? 네 파이팅. 그럼 이제 멈춰야 될까요? 네 파이팅.